네 세상은 넓고 사고 싶고 즐기고 싶은 건 많다 눈만 뜨면 쏟아지는 리뷰들 오늘의 게스트는요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뵙고 싶었던 분인데요 은채씨입니다 은채씨 저희가 오늘 이제 약간 핫플이나 좀 또 NG세대들이 많이 가는 그런 아이템들을 좀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데 은채씨 그럼 각오 한마디만 부탁드릴게요 제가 또 리뷰왕이거든요 왜냐면은 항상 무언가를 살 때 그리고 먹을 때 리뷰를 확인을 하고 무언가를 행동을 하는데 그래서 오늘 언니와 함께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가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저희가 오늘 리뷰해야 되는 게 뭐죠? 어 힌트 드리겠습니다 커피머신계에서 X성 국내 90%의 커피머신을 장악하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아 기대.. 커피 좋아해요? 저는 네 좋아요 일단 여기 왔는데 좀 스케일이 다른 것 같아요 어때요? 저는 근데 이거를 본 적은 있어요 어디서? 빨래방이나 스터디 카페 그리고 막 식당 같은 데서 본 적 있는 것 같아요 기계도 굉장히 크고 또 보면 종류가 되게 많아요 36개의 종류가 있다고 해요 먹어볼까요? 네 아 좋아 그죠? 진짜 맛있어요 그래서 뭐 체인점들 커피 다 맛있지만 여느 체인점들에 좀 뒤지지 않는 맛인 것 같아요 나도 하나 하면 행복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뭔가 하고 싶은데? 근데 지금 딱 이거 보고 느낀 게 인건비가 안 들잖아요 그치 그래서 딱인 것 같아요